왜 이게 안 뜨지? 아, 신청서... 어, 됐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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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입니다. 머리를 자랐습니다. 한 40일 만에 온 것 같은데, 살이 좀 쪘어요. 좀, 잘 못, 좀, 좀, 좀 쉬었어요. 쉬, 쉬지는 않았지. 여러 촬영들 많이 나오고. 원래, 좀, 촬영지는 좀. 저, 그, 뭐 여러가지 좀 스케줄들을 좀 했죠. 저도 이렇게 짧은 머리, 되게 오랜, 지금 뭐, 완전 짧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뒷머리도 없고, 이런 게 되게 오랜만이라 가지고. 스태프 되게 못 알았어요. 아니, 이게 뭐, 그, 그, 안, 안 보이려고 안 보였던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냥, 어, 그렇게 됐었어요. 일단 공연 끝나고, 한 2주는, 공연 후유증으로 너무, 약간, 몸이 아파가지고, 사실, 한 2주 정도는 진짜 쉬기만 했던 것 같고. 진짜 좀 쉬었어요. 그 때, 너무, 이렇게, 피로도가 좀, 누적돼 있었는지, 너무 아파가지고, 몸살 또 나고, 마, 이랬었고. 나머지 시간들은, 가족이라니까나, 그리고 태영이가, 앨범이 나왔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시선이, 근산되는 걸 원치 않아가지고. 그러다보니 어쩌다가 멤버들이랑 같이 있고 이러다보니 한달이 훔쩍지 않더라구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거의 3, 40일 동안 대외적으로 한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름 바쁘게 지냈어요 놀지는 않았고 오늘 또 촬영하고 가가지고 번들번들고 집중해 생존이신거 하러 왔습니다 생존이신거 긴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짧은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뒤에는 발렌티나 저도 공연 끝나고 좀 엄청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주말만 되면 공연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런 이제 후유증을 좀 겪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뉴 헤어라고 하기에는 예전에 좀 많이 했던 머리라 하시려 근데 저는 그 한 2년을 그 2년을 긴 머리를 잇다 보니까 긴 머리를 하면 자르고 싶고 자르면 기르고 싶고 찬양하도록 하시려 기억이 아멘 뭐 했.. 저 뭐 했냐면 뭐 이것저것 촬영 많이 하고 촬영 좀 많이 했어 ㅎ 服 ㅎ ㅎ ㅎ ㅎ 공연이 끝나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밴드도 불었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아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연이 이제 50층에 체조에 있을 것 같더라고 그만큼 공연이 좋았다는 뜻이겠죠? 인사하러 왔습니다 살아있다는 생존 신고 그래도 투어하면서도 라이브 많이 하고 해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한 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색했던 게 아닐까요? 아무튼 되게 건강하게 지금 스케줄 다 마무리를 했어요 뭐지? 콥? 콥인가? 콥이 왔네 왜 아련하게 채팅을 쳤냐 형 쩜쩜 마음만은 좀 더 투어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웃내기 전에 라이브 그치 머리 자른 거 오랜만에 보지 나도 적응이 안 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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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쳐달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투어 끝내고 기타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 ㅋㅋ 손이 좀 굳었을 거예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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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편해섭 ㅋㅋ ㅋㅋ 이 세상에 ㅋ ㅋㅋ 뭐야 으잉? 석총도 들어왔네 왜 문자 하다가 어디 갔냐 했더니 여기 왔네 흠 그래가지고 공연 끝나고 대륙으로 이렇게 안 보였지만 그리고 조심히 가 안 보였지만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되게 아빠같은 말을 하고 가네 아 요즘 단톡방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 다들 이렇게 말투가 점점 아버님들 말투가 되고 요즘 눈웃음 이걸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생존 신고 이렇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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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처럼 이야기했어 공연 끝나고 처음으로 제가 원래 투어할 때 제 공연을 안 봤거든요 클립들로 이렇게 몇 개는 봤는데 내 풀로 이렇게 공연을 쭉 한 마지막 날 공연을 쭉 봤는데 너무 약간 좀 뭔가 이 활동 10년 동안 하는 게 이제 뭔가 챕터 1이 딱 마무리되는 느낌이라 약간 좀 기분이 좀 생중생송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원래 투어 끝나고 막 그렇게 몸이 아팠던지 이번에는 진짜 투어 끝나서 왜 이렇게 아팠던지 몰라 와 그냥 못 일어나겠다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마지막 날 진짜 레전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공연 이제 보는데 뮤지션 선배님들도 좀 와가지고 많이 보셨거든요 보다 울뻔 했다라는 말 좀 많이 해줬어요 뭐 뭐 상준 신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렇죠 future is gonna be ok 다 괜찮을 겁니다 저는 딱 20분 되면 끄고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뭐 울고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5년에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큰 인연을 뭔가를 할 수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약속한 게 있잖아요 25년 4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슈치타 못하죠 이제 많이 찍어놨어요 기대 많이 하십시오 많이 찍어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러 왔고 우리 20 25 년에 봅시다 안녕 2025년 봐요